가정과 일터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워싱턴 중앙장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KCPC ON으로 함께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단기 선교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JGLA 팀이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아가페 뉴멕시코 DC 알칸소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사님들에게 격려가 되며 모든 팀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롭고 안전한 단기 선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민 목사 조청 찬양간증집회가 7월 21일 주일 오후 5시에 제1예배실에 서 있습니다. 손경민 목사님은 은혜, 행복, 충만,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부르심 등의 영감 넘치는 찬양을 작사, 작곡하고 활발하게 찬양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찬양간증집회에 가족과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웃도 많이 초대해 주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이 보급만에서 기뻐하며 은혜받았던 VBS 은혜의 현장입니다. 어린이들이 보급만에서 기뻐하며 은혜받았던 VBS 은혜받았던 VBS 은혜의 현장입니다. 어린이들이 보급만에서 기뻐하며 은혜받았던 VBS 은혜의 현장입니다. 은혜받았던 VBS 은혜받았던 VBS 은혜받았던 VBS 은혜받았던 VBS 은혜의 현장입니다. 은혜받았던 VBS 은혜받았던 VBS 은혜의 현장입니다. 너와 같이 놀고 싶어. Zacchaeus, why don't you calm down quickly? Transcription by CastingWords Transcription by CastingWords